보호막님 저는 치아보험 하나만 가입할건데요 혹은 임플란트 400만원, 크라운 100만원까지 가입하고 싶은데요 과연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제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보호막 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관심 가져주고 또 사랑해주시고 저한테 연락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계 누적으로 임플란트는 400만원, 크라운은 100만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존치료는 100만원, 보체치료는 4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하나 가입하든, 두개 가입하든, 세개 가입하든, 네개 가입하든 이런 대수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업계 누적, 보체치료 400만원, 보존치료 100만원까지 가입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베스트5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베스트5 중에 5위는 KB손해보험입니다 자 KB손해보험에 더 건강한 치아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뭐 나름대로 저렴하면서 잘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 무제한이나 이런 큰 장점이 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밋밋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인 수준이란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0대 기준으로 남성분은 19,298원, 여성분은 23,397원입니다 이 상품은 밋밋하면서 그냥 대중적으로 되게 노멀하다는거죠 더 건강한 치아보험은요 일단은 주기약이 치주지라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험료가 만원부터 3만원까지 되는데 제가 3만원을 정했구요 그리고 이제 보존치료죠 보존치료는 20만원까지기 때문에 이제 크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연구치 5천 임플란트는 100만원, 그리고 연구치 상시의료금은 이제 10만원 해가지고 보험료가 5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 56,360원, 여성분 55,065원입니다 40대 기준으로는 33,516원 남성분이요 여성분은 33,157원입니다 3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19,298원 여성분은 23,397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궁금한거는 보존치료를 받으면은 무조건 20만원 나오는건 아니구요 아마가미나, 글스, 아미노머 이거는 이제 1년 미만시에 아니면 1년 이상시에 뭐 가입금액의 5%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징있죠 레징이나 인네이, 오네이하면 뭐 20만원에 가입금액의 50% 이렇게 지급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은 저렴하면서 많은데 가입을 하는데요 뭐 무제한이나 아니면 1년 이후에 100% 이런게 없구요 2년 이후에 무조건 100% 크라운이든 보존치료든 아니면 임플란트든 크라운은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보존치료 임플란트는 2년 이후에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S화제 4위는 삼성화제입니다 덴타카트마 보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전부터 생겼던 보험인데요 일단 삼성화제를 제가 추천하는 딱 한가지 이유는 바로 보존치료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에요 물론 보존치료도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존치료 크라운 40만원은 가입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존치료 임플란트 200만원은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두군데 회사밖에 없다 그중에서 삼성화제를 제가 추천해드린거죠 자 삼성화제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계약 치석제거가 스케일링인 기본계약이 만원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크라운은 여기 보시면 제가 노말하게 이제 보통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 20만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브릿지는 아 죄송합니다 임플란트는 100만원 그리고 치조고 이식수술 50만원에서 150만원 여기에 보시면 임플란트가 200만원까지 되면 치조고를 못 넣구요 또 치조고는 1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랑 치조고 합사해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손해보험치 누적으로 해서 200에서 25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업계 누적은 제가 400만원까지 했잖아 임플란트 근데 상품을 좀 줄이고 싶다 4개까지 가입 안하고 3개만 가입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삼성화제 임플란트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에이아지나 라이아지에서 400만원으로 제가 맞춰드리고 있어요 삼성화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고를 50만원 그리고 보조치요 크라운 20만원에서 30대 남성분은 20,533원 그리고 여성분은 21,447원입니다 4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 3만7,502원 그리고 여성분은 3만7,013원입니다 거의 보면 남성의 여성분은 보험료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50대 기준으로는 당연히 50대랑 40대랑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남성분은 6만7,569원 여성분은 6만3,313원입니다 자 다음은 보호망이 추천하는 3위를 말씀드릴께요 3위는 바로 ARG 손해보험입니다 ARG 손해보험하면 별로 나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3위라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은 인플란트나 크라운이 1년 뒤에 무재란이란 거예요 1년 뒤에 100% 보장이 되는 건 지금 현재 멜치밖에 없지만 근데 보험료는 좀 그렇게 비쌔 그렇다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크라우이든 인플란트든 1년 이후에 무조건 100%다 또한 어깨 누적 400만원까지 보기 때문에요 손해보험에서 어깨 누적 200만원 혹은 250만원까지 본 다음에 ARG 손해보험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ARG 손해보험 먼저 가입하면 손해보험 쪽에 하나 집어넣어도 200만원 250만원 밖에 누적해서 안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어깨 누적 200에서 250만원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ARG 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ARG 손해보험은 여기 보시면 제가 크라운을 40만원 그리고 인플란트 100만원 그리고 치조고 인식 수술을 50만원 그래서 치조고 인식 수술하고 인플란트하면 150만원 제가 설계했는데요 일단은 3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 33,720원 그리고 여성분 34,495원입니다 보험료 차이는 여성분이 한 천원정도 아 900원정도 더 높네요 자 그리고 40대 기준으로는 여기서 보면 남성분이 훨씬 비싸요 왜 저도 같은 남성인데 보험료가 40대부터 확 차이가 나요 남성분은 55,855원 그리고 여성분은 45,750원입니다 근데 50대부터는 솔직히 잘 추천을 안해드려요 왜냐면 ARG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나 10년 갱신 자동 갱신이면서 1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이 무제한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데 그렇다 치아보험이 좀 비싸대요 5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80,430원입니다 매우 비싸죠 그리고 여성분은 70,835원입니다 보험료가 비싸면에도 치아보험 가입해도 오랫동안 유지 안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험받고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좀 나갔다 할지라도 많이 중복해서 가입하면 손해는 아니에요 이득이면 이득이지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치아보험 3위는 ARG 손해보험이다 다음은 2위를 말씀드릴게요 2위는 두두두두 바로 라이나 더 건강한 치아보험입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장내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라이나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치아보험 중에서 가장 대표주자고 어깨에 가장 많이 가입했죠 그리고 라이나 생명이라고 하면 치아보험에 거의 요즘에 포커스를 맞춰서 라이나 치아보험 라이나 치아보험 이렇게 해서 인식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치아보험하면 아무래도 라이나를 많이 가입하죠 라이나를 제가 1등을 안하고 2위로 제가 해드린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33,600원 여성분은 37,700원입니다 다른 보험사는 여성분이 30대는 좀 더 높은데 라이나는 좀 남성분이 높네요 자 40대 기준으로는 남성 45,900원 여성분은 33,750원입니다 자 50대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제 40대부터는 보험료가 땀으로 올라갑니다 5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77,450원 여성분은 57,600원입니다 근데 다른 보험사는 50대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한데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50대 기준으로는 네 라이나 생명은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임플란트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150만원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면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골 50만원 그래서 150만원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크라운이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당 50만원까지 되고요 1년 이후에 100% 1년 미만 시에는 50%입니다 뭐 크라운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임플란트는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는 50%에요 이게 M사처럼 1년 전에 1년 이후에 100% 가면 정말 라이나가 엄청 많이 가입하겠죠 근데 손해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기약에 주기약에도 보험료가 좀 나가는데요 여기서 금이나 세라믹으로 하시면은 15만원 정도 가입금액이 나가고요 그 밑에 아말감은 5만원 아말감 외에는 뭐 이렇게 해서 보장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성한 거는 임플란트 150만원 그리고 크라운은 개당 50만원 이게 설계했고요 나머지도 영구치 손실이나 뭐 턱관절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나머지 다 짜잘한 거는 삭제를 했고 가장 포커스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립 그리고 크라운 그 다음에 금 세라미나 인네인 온네인 이런거 위주로만 구성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두두두두 바로 메르츠화제의 이목구비 상품입니다 자 메르츠화제 이목구비 상품의 장점은요 딴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무제한 이런것도 다른 회사 있는데 보절치료가 1년 이후에 100%가 된다 어깨 지금 유일하게 치아보험하면은 메르츠화제가 지금 업계 1위인데요 원래는 라이나가 1위였어요 그런데 1년 이후에 100% 되는 상품이 메르츠 밖에 없어서 그래서 메르츠가 지금 업계 1위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아보험 이목구비 상품은 제가 설계한거는 외모 추상장애에요 이게 100만원이 들어가구요 의무적으로 그 밑에 일반 상해사망이 100만원이 들어가져요 다른 회사는 치석제거 만원이면 되는데 여기서 주기약이 틀려요 각 회사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외모 추상이 100만원 상해사망이 100만원 보험료가 얼마 안해요 뭐 56원 67원이니까 이건 40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갱신형 치아보죠 일단은 크라운이 이게 무제한이 지금 20만원인데요 1년 이후에는 20만원 1년 전에는 50%에 10만원 나가요 그리고 연간 3개인게 있구요 연간 무제한이 있는데요 제가 설계해드린건 연간 무제한으로 해드렸어요 크라운은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제가 그냥 노멀하게 20만원 설계를 했구요 그 밑에 보면 치아보철치료 연간 3개도 있는데 제가 이 설계는 연간 무제한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100만원 일단은 1년 이후에 100만원 보상이 되는 구조로 그래서 40대 남성 기준으로 39,682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계를 여러개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험료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 기준으로는 21,364원이구요 이 플랜으로 했을 때 여성분은 27,891원 40대 남성분은 39,682원 여성분은 38,947원입니다 근데 50대부터는 쭉 2배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50대부터는 보초치료나 보존치료나 보존치료나 할 확률이 높잖아요 50대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71,018원 여성분은 65,473원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해드렸는데요 5위는 KB손해보험 4위는 삼성화재 3위는 에아지손해보험 2위는 라이나생명 1위는 멜츠화재손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이렇게 설계한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거에요 왜냐면은 무제한 그리고 1년 이후에 100% 그리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상품 위주로 제가 한번 짜봤구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았구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상담하고 저 또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손으로 가입을 할거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손해보험은 어깨두전 200만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200만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이나 메리츠 아니면 메리츠나 아니면은 KB손해보험을 하신 다음에 에아지손해보험 어깨두전 40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라인압손으로 해서 400만원 맞추셔도 될거 같구요 보존치료 그리고 크라운은 100만원까지 어깨두전 가입이 가능하니깐 싹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가입 문의주셔도 되구요 정 모르겠다 이러시면 보호망인 저의 말만 믿고 따르시면은 고지사항이나 아니면 가입 순서에 대해서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고 가입을 순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기서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